폐지 수집하는 노인이 택배 물건을 훔쳐갔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3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택배 도난으로 경찰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2층 건물에서 영업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기다리는 택배가 넘어오지 않아 택배사에 문의했더니 이미 배송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택배 박스를 찾을 수 없었고 혹시나 해서 1층 가게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해당 택배를 수레에 싣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가벼운 박스도 아니고 내용물이 꽉 차 매우 무거웠을 텐데 이를 폐지로 생각할 수 있냐며 황당함을 토로했는데요.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왜 남의 택배를 함부로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물품이 사라져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 알고도 가져간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좀 안 했으면 등의 반응과 버린 거라고 오해할 만한 듯 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